주간 증시 요인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달 초에 큰 폭락을 겪었던 국내 증시가 미국의 물가 지표 하락, 그리고 견조한 소비 지표들이 나타나면서 이로 인해 안정세를 되찾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굵직굵직한 회의가 참 많습니다. 우선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우리 시장을 보게 된다면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주는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어떻게 소화하고 국내 증시는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부터 들어볼까요? 일단은 저점 대비 300포인트 이상 급반등을 한 상황이라서 여기서 바로 오늘 내일 해가지고 치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워낙 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한국은 금통이, 미국은 F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주말에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다소 좀 쉬어가는 듯한 급반등 이후 잠시 되돌려지는 그림들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락을 한다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요. 300포인트 급반등한 데 따른 되돌림 정도, 한 2650선 전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주 후반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2700선 돌파 시도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700선이 하락폭의 61.8% 되돌림 수준이거든요. 2770선까지는 맥스 열려있다고 하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기서 다이젝트 올라가기보다는 이미 회복한 50% 되돌림 수준에서의 지지력 테스트가 좀 더 있은 뒤에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9월 중에는 2700선 초중반 정도까지는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국내 증시 회복력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형주로 수급이 좀 이어지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오늘은 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만 보면 그렇거든요. 이번 주 역시나 대형주 중심으로 좀 이어질까요? 뭐 일단은 코스피가 좀 쉬어갈 때는 코스닥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흐름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업종들, 낙폭가들이 종목들을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외국인 매매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것은 보통 대형주가 많겠죠. 그리고 지난주 한 주 동안만 본다면 반도체가 시장을 다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코스닥, 중소용균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잠깐 코스피가 쉴 때 대안적인 측면에서 반등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코스피를 이기는 급등세가 나오기에는 2차전지 흐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추세적 상승으로 코스닥이 시장을 이끌기에는 2차전지가 아직은 약하다. 그렇다면 부장님께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나 섹터 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섹터 보세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대비 저평가가 돼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 업종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기계 그리고 인터넷 2차전지가 좀 포진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반도체 자동차 기계는 실적 전망치까지도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등시 시장의 중심을 자리에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힘을 내지 못하는 건 2차전지랑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성장주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퀘스트 전망과 남아있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함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좀 눌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이 움직이거나 다시금 2700선 돌파 시도할 때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와 함께 2차전지 인터넷 업종이 얼만큼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주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지만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군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정말 다양한 빅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해리스 트레이드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럼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7월에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 해리스 트레이드는 없을 거다 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부분인데요.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정치적 이슈 이벤트가 주식 시장이나 주가의 추세를 바꾸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심리적, 수급적 변화를 야기하면서 트레이딩의 기회를 주의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해리스 당선 확률이 58%, 60%에 육박하면서 트럼프보다 14%포인트 이상 당선 확률이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거인단 수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는 뒤지고 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서 컨벤션 효과 그리고 새로운 바람이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ISM이나 여러 조사기관, 경제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경기에 대한 낙관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지금 시에는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리스 경제정책이 16일 날 공개됐거든요.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고 좀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전반적으로 나쁜 흐름들은 아닐 거다.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많이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IT, 인터넷,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반등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게 추세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변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슈화가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있는데요. 지금 가상 대결에서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오면서 주목을 더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트럼프가 역전을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또 분위기가 완전 급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트럼프 과연 수혜주들은 이제 살짝 좀 먼 걸음에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지율 등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트레이딩 측면에서 좀 고려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죠. 아마 당분간은 해리스가 좀 우위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변곡점은 9월 10일 날 있을 팀이 내선 토론인데요.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따라서 해리스가 더 굳혀질지 아니면 트럼프가 다시 역전할지 결정될 텐데 그전까지는 해리스 의의가 좀 이어지면서 이런 쪽에 좀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9월 10일 대선 토론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투자 기회가 있을지 아니면 해리스 쪽으로 굳혀지면서 기존의 흐름들을 이어갈지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10일 토론회 자체를 조금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금통이도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영향력을 얼마만큼 미칠지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신 게 과연 금리 인하 이번에 살 것인가 미국보다 먼저 할 것인가 일 것 같아요. 부장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 대중증권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요? 네, 이번에요. 왜냐하면 일단 물가가 2% 초중반에서 머물러 있다라고는 하는데 코어 물가들은 2%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금리 인하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미국보다 금리 인하를 먼저 할 수 있을까? 지금 미국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 사실화되었죠. 25BP냐 50BP냐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주저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환율 튀는 거 아니야? 환율 급등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걱정들이 이미 선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금리 인하 기대가 채권 시장에는 굉장히 많이 선반영되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문에서 하고 뉴스에 팔라는 말처럼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에는 채권 금리 쪽에서 반등 시도가 있을 거다라는 정도는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주식 시장 측면이나 아니면 채권 시장에서도 분명히 우호적인 변화 흐름이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9월에는 WGBI라 그래서 FTAC에서 발표하는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에 한국이 편입되는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여기에 편입되게 된다면 또 채권 시장으로 수십조 원의 자금들,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봤을 때 단기적인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 흐름들은 좀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 폭은 25BP 예상하세요? 네, 그 정도로 보고 있고 지금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좀 반등을 할 수 있긴 하다 하더라도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전반적인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우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미국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폭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과연 올해 몇 번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미국의 7월 FOMC 의사록 회의가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이고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9월 FOMC 회의 전에 마지막 공개적인 발언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중에 어떠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일단 이번 잭슨홀 미팅 주제가 뭔지를 봐야 되거든요. 주제는 통화 정책 실효성과 전달력 재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통화 정책을 어떻게 잘 해왔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라는 게 좀 더 주가 되겠죠. 이 와중에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리나 사이클, 그러니까 9월에 금리나 한다, 안 한다 라는 것보다도 금리나 사이클이나 금리나 흐름들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것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 미국 경기 침체 이슈가 굉장히 화두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언급을 하는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 이슈가 되었었던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한 것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파울 연중에게 말했듯이 너무 뜨거웠던 고용 상황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지 고용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안돌할 수 있고 경기 부분에 있어서도 가슴을 쓸어내리거나 아니면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얘기가 된다면 증시는 굉장히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주, 한 주 동안 증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거든요. 물가 안정, 경기 침체 우려 완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증시가 급반등을 했던 것만큼 이만큼의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모멘텀이 될지는 조금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을 텐데 투자자분들이 기대했던 거를 뛰어넘는 강한 모멘텀이 될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기대치를 충족할지 아니면 그보다 못 미칠지 그게 따라서 등락이 있을 텐데 저희는 최소한 중립 변수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너무 나쁘게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큰 흐름으로 본다면 연준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통화 정책에 대한 스케줄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긍정적인 뷰를 생각으로 바라보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와 연준의 스탠스가 얼마나 일치할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장의 기대가 너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BP 인하해야 된다, 연내 지속적인 인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충족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행히 최근 금리나 컨센서스를 보면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9월 달에는 25BP 금리나 확률이 7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75%, 70%. 그렇기 때문에 한때 50BP 금리나가 85%였던 데 보다는 좀 정상화된 것이죠. 아직까지 그래도 금리나 4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네, 맞습니다. 센 금리나 전망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약간의 실망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어떤 데 더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경기 측면에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화 정책은 이 흐름대로 갈 것이다 라는 컨디션을 심어주고 경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게 된다면 저는 그게 증시에는 좀 더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시장 컨센서에 따라서 연준이 흔들리거나 휘둘리게 된다면 연준이 정책 신뢰도라든지 아니면 통화 정책에 대한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중립적으로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자신감을 피력하는 것이 시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준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내비쳐놓고 있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연장 상상의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 주도 역시나 돌아와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다시 튀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일단은 주간 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동안 지난번에 튀었던 그림들은 텍사스에서의 허리케인 이슈, 여러 가지 일회석인 요인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이렇게 집중해서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면 이 흐름에 1일 비하기보다는 영향력이 좀 잦아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큰 이벤트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FMC 의사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FMC 의사록, 7월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웬만한 건 다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명선을 통해서 이중 책무가 다 새로 편입되었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통해서 고용이 좀 부진한 것은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은 2019년하고 비슷하다. 만약에 경기나 고용이 악화된다면 적극적으로 생활을 의지가 있다. 다 말해줬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를 먼저 샀던 것이죠. 그런데 빠르게 정상화되었던 만큼 지금 FMC 의사록을 공개를 두고 시장이 과격하게 반응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경계감 또는 불안감들이 주초, 중반에 좀 등락을 야기한다 하더라도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을 조금 더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의 분위기는 좀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아직 낙폭 국면을 회복을 하시도나고 있지만 반등을 하지는 못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9월 중에는 폭락하기 직전 지수인 2770선 정도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풀렸는가? 그렇지도 않거든요. 또 9월 달에 한번 되돌아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9월 10일에는 대선 토론이 있고요. 그리고 9월 중순에는 8월 초에 좀 심리적인 영향이 있었던 여러 가지 실물 지표들이 미국 실물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18일에는 FMC, 9월 20일에는 또 BOJ가 있거든요. 9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워낙 많은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고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경기가 조금 삐끗한다든지 경제 지표들이 또는 FMC에서 금리나 그리고 BOJ 스탠스 확인 과정에서 N달러 한율이 또 내려간다든지 하는 흐름이 나오면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은 3분기는 당분간 변동성 장세다. 좀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800을 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려간다고 한다면 좀 비중 확대할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가 2700선 중후반대로 가게 된다면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리셨다가 9월 중후반, 9월 FMC 18일, BOJ 20일 이 통화정책 회의까지 확인한 뒤에 향후 흐름들을 좀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당장 못 간다고 해서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등락이 있다고 해서 좀 불안해질 수도 있겠지만. 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등하는 국면을 조금 더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BOJ 은행을 얘기해 주시니까요. 일본 N캐리는 그럼 이제는 좀 다 완화된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N캐리 충격이나 파급력은 정점을 통과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를 기준으로 본다면 N화에 대한 순매도 포지션이 지금 순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됐거든요. 18만 7천 계약이었던 게 6주 만에 1만 천 계약, 2만 계약 이상 순매수 전환돼서 충격은 좀 제한적일 텐데 일단은 BOJ FMC가 있는 9월 중후반때는 또 한 번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처럼 충격 파장은 되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수급을 조금 교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계감은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가 지표를 확인하는 한 주였다면 이번 주는 금리와 관련된 신호를 확인하는 한 주일 듯합니다.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증시가 이러한 신호들을 어떻게 소화하면서 반등의 여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주 초에는 경계감이 있다가 주 후반 갈수록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